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게 되면 어떤 간에 개인 차원의 문제지만 인플레이션 방어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 보시죠.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마 연금개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고롱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의료의사 정원 학대 문제를 다루는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의사 정원 학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윤정부를 보면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연금개혁도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OECD 평균 천 명당 의사 수가 적으니까 의사 늘려야겠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윤정부를 보면서 연금개혁도 아마 그렇게 밀어붙일까 봐 참 걱정스럽다. 그렇게 하신 분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 70대는 조금 전에 본 월 평균 128만 원 한국은 4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일본 민간연구기관인 리크루트웍스 연구소의 사카모토 타카시 연구원은 연금개혁 이전만 하더라도 은퇴자들은 연금을 일찍 그리고 많이 받아서 노후생활에 큰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연금개혁으로 정상수급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고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정년이 지나서도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금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연금개혁안이 나왔는데 국회 공론화위원회 보험료 인상 연금개혁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4% 올리고 조금 더 받는 안 그런데 전문가들은 연금고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더 받지도 않고 그냥 보험료율만 9%에서 15% 6%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참 일본이 연금개혁을 제대로 수행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 안은 국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민간인 참석해가지고 찬반양론을 듣는 것은 9%에 13% 올리고 조금 더 받는 겁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린 것이고 이 안은 보험료율을 9%에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그러니까 하나도 여러분들 보험료율은 받는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는데 보험료율은 3% 정도 더 올리는 게 이 안이고 그 다음 4% 올리고 조금 더 받는 게 이 안인 거죠. 전문가들은 9%에서 10% 몇 % 올리라고 한 겁니까.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15% 인상하고 6% 더 올리고 돈 더 받지 않는가. 얼마나 큰 의지겠습니까. 이 문제를 윤 정부가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사를 보다 보니까 밑에 몇 분이 그 이야기를 했네요. 국민연금이 충분하다는 것이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물가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출생률자입니다. 연금을 낼 수 있는 모수가 적어지면 연금수금이 되겠습니까. 향후 5만 불 10만 불 시대가 돼 세수로 메울 수 있다면 몰라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현재 연금제도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100만 명이 은퇴에서 연금을 받는데 지금 20만 명이 여러분들 출생하니까 지탱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 지적했네. 연금이 충분하지 않지만 더 큰 문제는 물가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30년 정도 가게 되면 물가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잘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도 보험료율을 일본처럼 16% 높여라. 지금 쿠폰을 딱 두 배로 높이면 된다. 그건 누가 지불할 겁니까. 자기 봉급에서 여러분들 그냥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젊은이들이 많을 건데 지금 9% 내는데 16% 여러분들 내라고 하면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권명진 씨께서 젊은 세대의 입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고 글을 남기시는 대부분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 이야기는 전혀 안 하죠. 그렇지만 권명진 씨께서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연금을 떼어가는 것을 올리자고 하면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늙은 세대가 자신들은 9% 내고서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연금 비용을 올려서 계속 누리겠다고 한다면 그냥 욕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꼬리만한 연금 직업액을 또 깎자고 한다면 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노년증들을 굶어 죽으러 한 꼴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을 져야 될 젊은 세대들 인구도 부모 세대의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나이가 든 사람들하고 윤 대통령 입장만 생각해 연금 계획안을 밀어붙이게 되면 또 젊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저항에 봉착하게 될 거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당사자들. 지금 자기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들 자기들 생각만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의사들하고 한 판 우당탕 한 거와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야. 그걸 권명진 씨가 한국연금하고 일본연금을 비교한 기사를 보고 남긴 이야기.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인 거죠. rbt님은 젊은 세대는 더 많이 내고 못 받을 것이 뻔한데 계속 빼앗은 것이 공정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젊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금을 우리의 두 배를 내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좀 웃기는 겁니다. 조금 내고 많이 가져갔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냥 초기 우리의 실정에 맞게 9%를 낸 것이고 조금 냈으니까 조금 가져가는 것이고 연금이 너무 적으니까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보태주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힘든데 또 돈 더 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